분석 아무런 도미 대대 안는다 재략적 분석 살인범은 이 지역에 산다. 342명이 거주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해 카터 블레이크가 보다 카터 블레이크! 죽은 끝에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설명이 된다 이건 뭐.. 어 이건 아니구나 딴 것도 딴 거 일단 카터 블레이크 파일 파일 파일들 열기 시신이 발견됐고 그처에는 언제나 철길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희생자는 가을에 실종되었다 그리고 모든 희생자는 가을에 실종되었다 그야? 으음 다른 거 없나 또? 열기 희생자 백인 30세에서 45세 지적이며 침착하고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인텔리젠 카운 계획적인 유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아마 직업이 있을 테스트 이건 다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종이접기 살인마요 그..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종이접기가 들려져 있었어요 손에 뭐 없는데 이제 더 볼 거 없을까요? 왜 뭐 없어? 단서 한 번만 더 볼까요? 이건 다 본거고 요거만 한 번만 더 봅시다 플레이 뭐 없고 특별한 거 없고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 끝 헉 헉 피 봐 깎은 거 피 깎은 거 깎은 거 깎은 거 이쁘다 깎은 거 희생 이쁘다 카운 으음 도깨로 오케 워낙 등장 두 손의 거 광복음 너가 마시는 동안 어쩌고 어머니께 가서 며칠만 함께 있어 일이 끝나면 만나러 갈게 마틀의 살인방은 누구일거야 해결된 다음에 아는걸 전부 말해줄게 약속이야 여우 이 둘도 이제 뭐 완전히 사랑에 빠졌네요 어제 3시까지 했습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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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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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아빠 아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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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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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비 스캇 셀비 스캇 아니에요 셀비 스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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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ccult 스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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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그치 여기서 고객 명단에도 자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죽였구나 여기서도 근데 아까 연출에서는 그냥 가서 발견한 걸로 그냥 연출을 해준 거고 그래 전에 경찰이었어서 저 아까 그 저기랑 FBI랑 싸울때 손목이 그래 저 손목에 시계가 그 시계인 거잖아요 그러네 어 둔한 움직임 왜 죽인 거야? 형이 죽어서 홧김에 다 죽이는 거야? 애들애들을? 할머니도 죽인 거는 설마 아니겠지? 설마 저 할머니가 엄마 아니에요? 설마 잠들었을 때 보고 갔... 그러니까 엄마까지 죽였으려고 설마 아 이제 죽인 거야 죽인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집에 안 돼 집에 안 돼 집에 안 돼 집에 안 돼 내가 잘못 찾아뵙는 걸까? 경찰에 대해 알려줬으면 좋겠군요. 하지만 내가 증명하지 않았어요. 그녀의 기억을 잃어버렸어요. 사실은... 그 정보를 확인하고, 여기가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,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야아 열쇠까지 타네 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다른 아버지들한테 이..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처음부터 해야 돼? 아 그렇지, 피해자 부모들마다 다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네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네요 아아 똑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? 부모들한테?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? 뭐 이렇게 할 수 있냐? 아아 아 널 갑자기 또 코가 막히냐 샤마어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샤마어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프다 Resources 껏스루붍 솔로 투 쓰레기통, 쓰레기통 물같은거 부어야지 아닌가? 저기 부.. 저기.. 저긴데? 증건데? 아.. 어잇 아아.. 총 송철이었다. 분명히 검색을 배우고 있었다. 송철의 유니폼. 항상 검사였다.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갔다. 그는 검사였다. 또 뭐가 있어. 뭐가 있어. 경찰 제복을 입고 애들을 불러낸 거군요. 아 난 타작이 어어 나가면 안 돼. 들어가. 어? 타작이 부모님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사라져 있었다. 이거 보낸 거잖아. 그죠? 찾아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울면서 빌기도 했다.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고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. 종이접기 은행 침이 불러보는 거군요. 아 이 녀석의 제주의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어린이의 어린이들과 연결될지 않. 어린이의 녀석들은 어린이들에게 말했지? 맥스 백구라고 할 뻔했어 뭐였어 주소 헉 여기 오후 주소 내가 다시 확인 안 해도 되는 건가 로드였어요? 하아 로드였구나 오 그래서 내 작은 식을 찾으셨어 끝났어 스코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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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! 넌 이해할 수 없어 아직 한 명이 남아있어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하란 말이야 어디로 들어가 아... 뭐지? 뭐지? 어? 숨쉬기 어렵다 뭐 했나봐 벽을 부술 만큼 무거운 거 벽을 부술 만큼 무거운 거 오오 오오 빨리빨리빨리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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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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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스 같은 걸 넣었나봐요 오 가스가 아니라 불 질렀네요 유독 가스였네요 유독 가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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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들噓 으으으윽 네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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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신을 죽일전에 너무 높아 제가 뛰어내려면 죽는다 제가 뛰어내려면 죽는다 뛰어내려면 죽는데 문골이 뜨거워서 원래 못 만질텐데 저거 가스 폭발하면 안되는데 뛰어내려면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려면 죽을 것 같은데 점프 좋아좋아좋아 여긴 안열려 여긴 뭐야 여긴 안열려 여긴 뭐야 아 여기 숨을라고 여기 숨자 여기 숨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이거 터지니까 맞아 그래 그러네 살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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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단에게 전화해야지 샨이 어디가야? 에단에게 전화해야지 에단. 마디슨. 샨이 어디가야? 852로로즈웹트역에 있는 852로로로드 아직 살아있어? 너는 아직 보기 좋은데 네. 네. 저는 길에. 조심해야 돼. 죽은 사람은 아직 안 나와. 누군가가 안 돼. 내 son이 안 돼. 자. 딱 지금 딱 저 자리에 있네요 오토바이가 기다렸다는듯이 말처럼 션 얼음처럼 차가운 아 저 인치가 나 이제 이해했네 물이 차오르는 그..그건가본데? 누가 얘기해주신 분 있었나요? 나 지금 이해했어 저 인치가 뭐지 인치가 뭐지 했는데 저만큼 찼다는거 아냐 물이? 왜 자꾸 몇인치 몇인치 왜 나오는거지 했는데 왠지 그걸거 같은데 션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저기가 없잖아요 션 어딨어 션 어딨어 여긴가? 여긴가 보다 션 션 션 션 션 들리는거지? 아버지 여기 내가 너가 꺼내줄 깊이를 표현한거 같은데 깊이 몇 cc 이거는 부피잖아 부피 청쌀 청쌀 뭐 뭐 뭐 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cc나 리터는 부피고 이거는 깊이 흠 됐다 으흠 아 제발.. 제발 숨지마 제발 날 떠나지마 제발 제발 떠나 제발 휴일날님 아직 유튜브에 안올렸어요 제발 설마 설마 죽은거 아니겠지 어 그렇지 죽은줄 알았어 너는 천하였어 아버지 구하러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이벤 고맙습니다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고 이제 우리를 보내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되겠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내 비밀을 알고 있거든 제가 죽을때봐 내가 죽을때봐 내가 죽을때봐 내가 죽을때봐 내가 죽을때봐 죄송합니다 너는 내 존경을 얻었다 어 설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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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marvel